제가 아파트 사는 동네가 강호동이에요. 아니 cg 들어가면 재미있어요 이게. 아니 cg 들어가고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해주면. 희철 씨. 네. 강 시장 안 보고 나오는데? 아이고 속이 시원하네. 아이고 속이 시원하네. 아이고 속이 시원하네. 아이고 속이 시원하네. 자 여러분 강심장에 저만 나와있는게 아닙니다. 아무리 제가 싫으셔도 우리 다른 이형아 씨라든가 우리 강민경 씨 이광기 씨. 많은 분들 나왔으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. 자 강심장 시작합니다.